부자의 신부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커다랗고 의리의리한 성에 살고 있었지요. 부자의 땅은 넓고 넓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아침에 마차를 타고 달리면 저녁에나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부자면 뭐하나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아가씨들이 알아봐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아가씨들은 그가 보이면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흥,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면 뭐해? 고약한 부자를 누가 좋아하기나 할까? 아무도 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만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왜 나처럼 멋지고 돈 많은 부자를 몰라볼까? 그날도 부자는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나를 좋아해줄 아가씨 어디 없나? 일하면서 자기 농장을 둘러보러 다녔어요. 이때 아름다운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딸이었지요. 단추구멍만 한 부자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우와, 저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봐.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부자는 꽃 한 송이를 꺾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농부의 딸에게 다가갔지요. 아가씨는 돼지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짧은 다리를 베베 꼬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으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싫어요. 아가씨는 깜짝 놀라 죽통을 부자에게 던졌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좋아서 희죽희죽 웃었어요. 다음날 부자는 농부를 불러드렸습니다. 나리, 소인입니다. 부르셨다 하기에 내 딸을 나에게 줘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신부로 맞이하겠단 말이다. 제 딸을 나리의 신부로 삼는다고요? 대신 빚을 없애주고 땅도 떼어주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농부는 그 자리에서 냉큼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부자가 준 선물들을 내밀며 딸을 살살 달랬어요. 부자한테 시집가면 어떻겠니? 하지만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배불뚝이 영감의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농부는 딸을 요리허르고 조리 달랬습니다. 시집만 가면 부자 돈이 전부 내 곳이야. 며칠을 달래도 딸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부자는 일꾼들을 달달 복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그랬지요.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라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만들란 말이다. 짧은 다리로 성하늘 종종 돌아다녔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얻는다는 생각에 신이 난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하하 내일이면 신부를 맞는구나. 몸을 깨끗이 닦아야겠다. 어서 목욕물을 준비하여라. 부자가 흥얼거리며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농부가 찾아와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했어요. 내일 제 딸을 보낼 테니 결혼식을 지르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지. 제 딸은 신부름 가는 걸로 알 겁니다. 그러니 후다닥 결혼식을 끝내야 합니다. 나야 물론 좋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부자가 한여를 불렀어요. 후다닥 농부 집에 가서 내게 보내기로 한 것을 내주라 하여라. 그게 뭔가요, 날이? 부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알 필요는 없고 농부가 내주거든 마차에 데워 고이고 이 차에 모셔와야 한다. 한여는 농부의 집으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절이 좋아하는 걸 보니 비싼 건가 봐. 한여가 도착하니 농부가 엉거주춤 나왔어요. 한여가 부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인님이 약속한 것을 지금 보내랍니다. 급하기도 하시지. 농부는 중얼대며 손가락으로 자기 딸을 가리켰습니다. 그라고는 얼른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한여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딸에게 물어보라는 건가? 한여는 하는 수 없이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내주면 가져오라 했으니 어서 다오. 눈치 빠른 딸은 금방 알아차렸답니다. 빙긋 웃으며 나무에 매놓은 말을 가리켰지요. 저 안마를 데려가면 돼요. 주인님은 역시 이상하다니까 말을 어떻게 마차에 태워가지? 한여는 엉덩이에 똥이 덕지덕지 묻은 안마를 마차에 겨우 태워 성으로 돌아갔어요. 나리 농부가 내준 것을 데려왔습니다. 한여가 도착하자 부자는 신이 났습니다. 콧구멍은 벌렁벌렁, 입은 실쭉셀쭉 했어요. 당장 방으로 모셔가서 준비해둔 드레스를 입혀드려라. 한여는 점점 어리둥절했습니다. 안마를에게 드레스를 입히라고?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여들이 힘을 합해 안마를 시키기부터 했어요. 똥도 싹싹 문지르고 뻣뻣한 털도 비꼈습니다. 아, 이제 별짓을 다 시키는구나. 쉿, 또 혼나지 않으려면 그냥 해야지요. 그때 부자에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을 들지 말고 어서 모시고 나오너라. 한여들은 부랴부랴 안말에게 드레스를 입혔어요. 참으로 어이없고 힘든 일이었지요. 준비를 마치자 결혼식장으로 끌고 나갔답니다. 드레스를 입은 안말은 힘차게 걸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진 부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신부가, 신부가? 구경 온 손님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지요. 부자의 신부가 안말이었네. 부자는 헐레벌떡 달아나며 소리쳤어요. 아름다운 처녀가 어찌 안말로 변했단 말인가. 하며 창피해서 도망쳐버렸답니다. 새로 생긴 근심 걱정 옛날 옛날 어느 임금과 왕비가 공주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임금과 왕비는 왕자 얻기를 소원했으나 도랭이도 공주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임금과 왕비는 몹시 서운하기는 했지만 공주가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왕비는 그것을 자신들의 팔자 소관이라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귀여워하며 고이 키웠습니다. 왕자 못지않은 사랑을 쏟으며 잘 보살폈지요. 그런데 그 공주가 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왕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전이에게 진맥을 시키고 처방을 시켰으나 공주의 병은 낚이는커녕 점점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꽃같이 아름답던 공주의 얼굴에 기미가 끼고 눈이 움푹 꺼졌으며 살이 빠져 가죽과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기에 사람이 아닌 귀신 같았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은 다시 전의를 불렀습니다. 공주의 병을 못 고친단 말이냐 의서를 샅샅이 뒤져서 처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라. 전의들은 그날부터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의서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듯한 처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의들은 임금에게 호된 꾸중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 겁부터 낫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의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전의 한 사람이 자진해서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이 그동안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처방법을 찾아내었는가 황공하오나 의서에는 효암이 있을 듯한 처방법이 없는 줄로 아랩니다. 아니 의서에는 없다고 황공하옵니다. 소신이 생각하옵건데 공주님의 병안은 심기가 어지러워 생긴 것으로 짐작되어옵니다. 심기가 편치 못하다 그것 참 모를 일이구나 임금이 생각하기로 공주에게는 근심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전하 아뢰옥길 항공하오나 공주님께서는 동기관이 안 계시며 또 왕자로 태어나지 못하신 것을 한탄하고 계신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그러하옵기에 심기가 어지러워 평안이 나신 것 같사옵니다. 심기를 바로잡자면 이야기하는 다른 방도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하옵니다. 그도 그럴 법하군 그럼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았느냐 예 전하 이 세상에 근심없는 여인의 속옷을 구해다가 공주님께서 입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것이 근심을 내쫓는 비방인 줄 하옵니다. 그래 약이 없다면 그런 법이라도 써보지 이리하여 전희는 그날 당장 근심없는 사람을 찾아서 대궐을 떠났습니다. 전희는 맨 먼저 돈 많고 살림이 넉넉한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희는 주인을 만나보고는 찾아온 뜻을 말했습니다. 전희 나으리 잘못 오셨습니다. 어디 살림이 넉넉하고 부잘하고 근심 걱정이 없나요. 저희 집에는 실로 큰 근심이 있다오. 아니 이런 데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는 자식이 없어서 우리네 외는 늘 그것을 근심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온 집안에 찬바람이 이는 듯 쌀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희는 이번에는 아이들이 많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찾아온 까닭을 주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전희 나으리 저희 집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먹을 것이 적어 굶어 죽지는 않을까 늘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 걱정이 어디 예사로운 걱정인가요? 전희가 집안을 휘둘러보니 아이들이 득실거리기만 했지. 세간사리가 형편없고 양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전희는 또 실망하며 그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희는 이번에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은혜 산골작이 외딴 집 앞을 지나자니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옳지 이 집에는 근심 걱정이 없나보다 진작 시골로 내려올 것을 잘못했구나. 전희는 문을 두드려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반가위 맞아주었어요. 전희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장 밖에서 제가 들으니 이 댁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나보군요. 예 그렇답니다. 비록 산골작이에 이렇게 외따로 살지만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전희는 그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을 처음으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먼 산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참 잘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장 사실 저는 대궐에서 나왔습니다. 대궐요? 에구머니 몰라 외워서 죄송합니다. 주인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무슨 죄나 지은 듯이 괜히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전 대궐의 전의인데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울이 저희 집에는 그런 약이 없는데요. 주인장의 눈이 겁을 먹은 듯이 끈뻑거렸습니다. 약이 아니고 이댁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인장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희 집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말씀드리지요. 근심 걱정 없는 부인의 속옷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네? 주인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가 벌컥 치솟았습니다. 더러운 농부 부인의 속옷을 구중 궁궐의 공주가 입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입었다 하여 병이 나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울이 너무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대법이나 합니까? 이 전환 농부 옆편 내 속옷을 빌려드려 귀하신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이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오늘 한 가지 걱정과 근심이 생겼군요. 죄송합니다. 전이는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나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근심과 걱정은 있는 법이로구나. 전이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대궐로 돌아갔답니다. 귀신과 장님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눈먼 장님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장님이지만 눈뜬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병이 생기게 하거나 죽게 하는 나쁜 귀신을 알아내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신을 막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 병이 들지 않게도 해주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그 옆으로 머슴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지나갔습니다. 머슴이 지고 가는 짐에는 색떡이 있었는데 그 색떡 위에 조그만 귀신이 기대에 앉아있는 것을 할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누구네 집에 나쁜 짓을 하려고 저러고 있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귀신의 뒤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요망스러운 귀신아 나는 장님이라 다른 건 다 못 보지만 너 같은 나쁜 놈은 환히 보인다. 그냥 두지 않을 테니 어디 두고 봐라. 얼마만에 짐을 진 머슴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짐을 부려놓았는데 그 집은 혼인 잔치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집 안팎에서 와글거리고 있었어요. 장님 할아버지는 손님들 틈에 끼어 집안의 동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갑자기 집안이 소란해지면서 사람들이 허둥지둥 들락거렸습니다. 의원을 모시러 간다는 사람 점쟁이를 보르러 간다는 사람들이 바쁘게 달려갔습니다. 안방에 있던 세색씨가 갑자기 병이 나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 이런 괴변이 어디 있소? 한 사람이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무슨 병이기에 그렇게 갑자기 멀쩡하던 신부가 색떡 하나를 먹고는 그 자리에서 그만 그 지경이 됐다오. 이 말을 들은 장님 할아버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시오. 새색신에 내가 살려드릴 이 말의 주인 어른은 유명한 장님 할아버지가 온 것을 알고 매우 반가워하며 안으로 정중히 모셔 드렸습니다. 노인장 내 딸을 구해 주시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신이 없던 터인데 참 잘 오셨소이다. 염려 마시오. 그런데 내가 따님 방에 들어간 뒤에는 방문이나 들 창문은 물론 어떤 조금만 구멍이라도 다 봉해 주시오. 조금만 구멍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요? 주인은 색시가 있는 방에 문을 일일이 살펴보고 조그만 구멍까지 다 봉에 발랐습니다. 방에 들어간 장님 할아버지는 숨이 끊어진 새색시 옆에 혼자 앉아서 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방 안에서 쿵쾅 쿵쾅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천둥치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 요란한 소리 속에서도 장님 할아버지가 경익는 소리는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새색시 몸속에 들어간 귀신이 할아버지의 경익는 소리에 못 견디어 허덕이며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경소리로 죽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었어요. 그 싸움이 밖에서는 꼭 벼락치는 소리같이 크게 들렸습니다. 이때 그 집에 있는 머슴이 방 안에 요란한 소리에 놀라 문 가까이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도 이상하여 새끼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를 뚫고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달아나지 못해 애를 쓰던 귀신이 번개같이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새색신은 병이 나 숨을 돌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장님 할아버지는 근심스런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귀신을 죽이는 건데 문구멍으로 도망을 쳤으니 그놈의 귀신이 나한테 원수를 갚으려 들게 뻔한 일이지. 이젠 내 목숨이 길지 못하게 생겼구나. 잔치집에서는 신부가 무사히 깨어나서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새색시의 병을 낫게 해준 장님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귀신을 놓친 것이 원통하고 또 복수를 하러 올 것이 염려되어 침울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님 할아버지의 이름은 점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이 가까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 소경이 세상에 모르는 것 없이 잘 알고 병도 잘 고친다니 그게 정말이오.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옵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소경이 귀신을 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니 필경 괴상한 요술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소. 즉시 불러 조사를 해보도록 하오. 임금의 명령에 장님 할아버지는 붙들려 와서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안 못 보는 소경의 몸으로 어찌 눈 뜬 사람도 못 보는 귀신을 보며 남이 모르는 일도 잘 한단 말이냐. 예, 소인은 비록 소경이오나 나쁜 귀신을 볼 수 있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남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그러면 내 너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니 대답 해보라. 바로 마치면 너의 능력을 인정하겠거니와 바로 마치지 못하는 날에는 백성들을 속인 자로 인정하여 극형에 저하겠노라.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는 쥐 한 마리를 잡아 넣은 상자를 가리키며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장님 할아버지는 곧 대답 했습니다. 예, 쥐 세 마리가 들어있사옵니다. 쥐가 세 마리라고? 눈은 못 보아도 냄새는 잘 맞는 모양이로군. 그러나 바로 마치지는 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쥐 세 마리가 틀림 없사옵니다. 죄 없는 저를 벌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장님 할아버지는 이렇게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벌컥 화를 내며 호령했어요. 네가 내 앞에서도 위로하거늘 물 사람을 얼마나 많이 속였겠느냐. 이 거짓말쟁이를 끌어다 당장 사형에 처하라. 관리들이 장님 할아버지를 끌어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졸들에게 끌려 성문 밖에 있는 형장으로 갔어요. 임금은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속여온 장님이라 하여 할아버지를 형장으로 보낸 후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자 속에 든 쥐를 알아맞힌 것은 냄새를 맡아서 안줄로 여겼지만 어떻게 쥐냄새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 그 노인이 그래도 아주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한 마리 쥐를 세 마리라 한 것도 어쩌면 그 쥐가 새끼를 가진 어미 쥐였는지도 모를 일이야. 임금은 고신하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쥐를 다시 조사해보게 했습니다. 쥐의 배를 갈라보게 하였더니 새끼 두 마리가 뱃속에 있었사옵니다. 이 말에 임금은 아차하며 곧 명령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 형장에 간 그 소경을 처벌하지 말라고 전하라. 이에 고신하가 성문위로 올라가서 형장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는 마지막으로 이 신호를 보아 깃발이 왼편으로 나붓기면 죄인을 사형하고 오른편으로 나붓기면 사형을 중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살려주라는 임금의 명령대로 신하는 깃발을 오른편으로 나붓기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깃발을 오른편으로 나붓기려 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깃발이 왼쪽으로 휘날렸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날씨였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는 당황하며 오른쪽으로 귀를 기울여 다시 휘날리게 하려 했지만 모진 바람이 또 왼쪽으로 몰아쳐서 엉뚱한 신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장에서 깃발을 바라보고 있던 형리들은 깃발은 왼쪽이다 하고 노인을 처형했습니다. 귀신을 알아보고 병자를 구해내는 신통한 힘을 가진 할아버지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깃발 바로 옆에서 깔깔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하는 그게 누가 웃는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할아버지가 새색실을 구할 때 문 구멍으로 도망친 나쁜 귀신이었답니다. 양반을 가르친 하인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을 좋아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큰 부자였지만 퍽 인색했지요. 돈을 헤프게 쓰는 일이 없을 뿐더러 먹는 음식까지도 아끼는 지독한 구두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려 쌓였을 때였습니다. 상과들이 온통 흰 눈으로 덮였어요. 부자는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인들 중에 가장 어리고 씩씩한 하인이었습니다. 여바라 이렇게 돈이 많이 내린 날은 사냥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내 너와 함께 사냥을 가고자 하니 채비를 서둘러라. 예 대간마님 하인은 물러나와 대감의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망태기도 찾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사냥 나가서 먹을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대감이 불렀습니다. 사냥갈 채비를 서두르라 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대간마님 아직 점심밥 준비가 안 돼서요. 이놈아 사냥은 놀이인데 점심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만두고 어서 떠나도록 하자. 하인은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어 따로 몰래 주먹밥을 준비해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활과 화살통과 망태기를 메고 떠났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속에 닿자 대감과 하인은 온종일을 쏟아냈습니다. 높은 산비탈에 오르기도 하고 깊은 산골자기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을 쫓아 다녔어도 꽁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사냥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속을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하인은 주먹밥을 싸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인도 눈이 쑥 들어가고 배가 등에 가서 붙을 지경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밥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점심밥 준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했다가 괜히 혼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하인은 저 여기 하며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점심밥을 싸운 게로구나 잘했다 잘했어 대감의 반응을 보자 하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덜어 서두르라고 구박을 줄 때는 언제고 주먹밥을 보자마자 바로 하인 손 위에 있던 주먹밥을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주먹밥은 모두 두 개였는데 주먹밥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대감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때 대감도 염치가 없었는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나도 배가 고픈데 이 주먹밥으로는 줄임배를 채울 턱이 없어 보이는 구나 우리 시를 지어서 먼저 시를 짓는 사람이 이 주먹밥을 모두 먹는 거 어떻겠니 하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대감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그를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였기 때문에 시를 지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대감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짜를 맨끈 말에다 세 번 넣기로 하자 시가 원래는 넉줄이지만 네가 모식하니 석줄이라도 괜찮다. 이 말을 마치고 대감은 시를 지으려고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인이 주먹밥을 떼어 입에다 얼른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넣었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하면서 바로 입에 넣었지요. 아니 이놈아 시도 짓지 않고 주먹밥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대감은 두 눈을 불아리며 큰 소리로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약속대로 시를 지었는데요. 대감 마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봅니다. 저는 아까 까짜를 넣어서 시를 다 지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을 넣었을까 맛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대감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싸우지 싸우지 말라고 역정을 냈던 주먹밥을 챙겨온 것도 하인이었고 지어보라고 한 시를 지은 것도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주먹밥 한 개 드세요. 아니 대감마님 아무리 소인이 배운 게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것이 인정이 있어야 하지요. 대감마님께 이 주먹밥을 안 드리면 배가 고프셔서 넘어질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인도 힘들어지니 어서 드세요. 대감은 주먹밥을 받아서 먹으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하인에게서 참된 진리를 배웠다고 생각했을까요? 구렁이와 금 덩어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 손각과 안진뱅이 처녀가 아래 윗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몸은 불구였지만 성한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산 너머에 있는 읍내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구경길에 집신이라도 팔아서 쓰려고 총각은 집신 몇 켤레를 삼아 허리에 차고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 길을 떠났습니다. 컸지 못하는 안진뱅이 처녀였지만 업혀가면서 안 못 보는 총각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어 서로 도와 읍내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몹시 더운 날씨여서 넘어야 할 고개가 있는 산 아래에 이르자 온몸이 땀에 젖고 목도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가 물을 찾아 멀리 숲 있는 데를 바라보니 햇빛의 거울처럼 번쩍이는 샘물이 보였습니다. 뜻밖의 샘물을 발견한 두 사람은 어서 물을 마시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맑은 물이 가득한 샘에 이르러 표주박으로 물을 뜨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처녀는 정신이 아찔하도록 놀랐습니다. 샘터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는 곧 장님 총각에게 황금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그 황금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사는 두 사람 이었지만 임자를 모르는 황금을 집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감나가는 보물을 빠뜨리고 간 사람이 그냥 내버려 돌리는 없을 거요. 곧 찾으러 올 것이니 그대로 두고 갑시다. 그러는 게 좋겠어요. 총각과 처녀가 황금 막대기를 그대로 두고 길을 걸어가 막 고갯길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갓에 쓴 한 사나이가 의젓하게 걸어가다가 처녀를 얻고 가는 총각을 보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게 총각 거기 좀 서게 총각이 뒤돌아 보았습니다. 자네는 기운이 센 모양인데 처녀만 얻고 갈 것이 아니라 나를 얻고 가게 총각이 처녀를 얻고 가게 된 까닭을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내겐 필요 없으니 어서 나를 얻고 내가 엎어서 길을 알려줄 테니 빨리 나를 얻어 사나이는 눈을 불아리며 명령 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안돼 내 시키는 대로 해. 사나이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겁에 질린 총각은 더 사정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 아래 숲에 있는 샘터에 금으로 된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남의 물건이라 가져오기가 어려워 그냥 두고 왔는데 어른께서 그걸 가지고 싶다면 저희들을 놓아주고 가보십시오. 금 덩어리라는 말에 사나이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저희 같은 병신이 어찌 어른을 속이겠습니까? 그 금 덩어리만 있으면 한평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걸 갖지 않고 두고 왔다는 거냐? 임자가 따로 있을 것 같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임자는 따로 있어. 사나이는 신이 나서 샘 있는 쪽으로 바람같이 빨리 걸어갔습니다. 샘에 간 사나이는 돌이번거리며 큰 막대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막대기는 커녕 쇠붓이 조각 하나 보이지 않고 게다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큰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놀란 사나이는 꼼짝 못하고 구렁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큰 구렁이는 입을 벌리고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사나이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사나이는 너무도 무서워 옆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힘껏 구렁이를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두토막으로 잘려 뻗어버렸습니다. 겨우 구렁이를 물리친 사나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속였어. 어디 두고 보아라. 씩씩거리며 뒤쫓아온 사나이는 총각과 처녀를 붙들어 놓고 마구 때렸습니다. 어른을 속인 것들은 매를 맞아야 해. 감히 너희들이 나를 속여? 두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사나이는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누가 가져갔을 리도 없는데 금덩어리가 없다니 그럼 저희들과 같이 다시 가보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나이는 이 못난 것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구렁이 구경이나 실컷해라. 하고 투덜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장님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는 이제까지 남을 속이거나 욕심을 부려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봉변을 당하고 보니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그 금덩어리가 없어졌을까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두 사람은 샘터로 가보았습니다. 샘터에서 처녀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두 동강이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금덩어리가 두 토막으로 잘려 있다. 안진뱅이 처녀가 놀라서 장님 총각에게로 달려가려 하자 이상하게도 안진뱅이 다리가 펴지면서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덩어리가 어디 있어? 총각도 금덩어리를 보고 싶은 듯 소리치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떠지며 이 세상 모든 것이 환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두 사람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죽었다 살아난 젊은이 옛날 어느 곳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와 금실이 좋은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이가 알아놓은 지 이틀도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부모님은 어이가 없어 어쩔 줄을 몰랐고 아내도 너무나 놀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먼 곳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병이었길래 그렇게도 갑작스레 사람이 죽었을까 조금 있으면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더니 이런 변이 또 있나 세상에 알아 누워서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저승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담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아까워하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죽음을 괴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며칠 후에 무덤에 가본 가족들은 깜짝 놀랄 일을 보았습니다. 깨끗이 다듬어놓은 무덤의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필시 뭐가 잘못된 거야 무덤이 갈라질 까닭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까닭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젊은이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덤을 잘못 만들었으면 고쳐야겠지요. 이런 의논을 한 다음 일꾼을 시켜 무덤의 흙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흙을 거의 다 파냈을 때 흙 속에 묻혀있는 관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던 사람들이 놀라 넘어졌어요. 그러나 젊은이의 아버지는 이건 무슨 까닭이 있다 싶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어요. 꽁꽁 묶어서 관에 넣은 시체가 눈을 번듯이 뜨고 묶인 몸을 뒤틀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임을 알고는 묶었던 끈을 풀어주고 관 밖으로 옮겨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부모와 아내가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아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죽었을 때의 얘기를 묻기도 했습니다. 죽으니까 어떻던가 저승이라는 것이 있던가 하고 묻는 말에 젊은이는 죽어서 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니 흰 개 두 마리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이리 오라는 듯이 앞에 서고 뒤에 서서 어딘지 가는 거였어요. 나는 그 개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흰 개는 밀밭을 지나고 보리밭을 지나더니 갈대밭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갈대밭 가까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에는 나룻배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흰 개를 따라가니 강가에 기다란 대나무 장대가 강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걸쳐 있었습니다. 흰 개 한 마리가 대나무 장대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개의 뒤를 따라 장대를 건너고 젊은이 뒤에는 또 한 마리 흰 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매끄러운 대나무 장대를 미끄러지지도 않고 건넜습니다. 강 저쪽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니 층계 위 높다란 나무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염라대왕 앞에 꼬러 앉았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군지 이름을 대라 하고 염라대왕이 소리쳤어요. 젊은이가 사는 곳과 이름을 댔습니다. 염라대왕이 옆에 있는 관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관리가 두툼한 책을 넘기며 조사를 하더니 대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틀림이 없사오나 사는 곳이 다르니 딴 사람이 옳시다. 사자가 잘못 데려온 것이로구나. 염라대왕은 두 마리의 흰 개를 뭐라고 꼬지 졌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감추며 잘못했다는 듯이 슬슬 기었습니다. 젊은이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데려가야 할 것을 잘못해서 이 젊은이를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로 데려다 주라. 염라대왕이 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개가 다시 젊은이를 안내하여 강가로 나갔어요. 강에는 올 때처럼 대나무 장대가 있었습니다. 흰 개의 한 마리가 앞장서서 건너가고 젊은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젊은이의 뒤에는 또 한 마리의 흰 개가 따랐습니다. 젊은이가 한가운데쯤 왔을 때 였어요. 대나무 장대가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젊은이는 악하고 정신을 잃었지요. 그러다가 강물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쿵쿵하고 땅 파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이는 이때 관 속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젊은이는 과거를 보아 급제하고 벼슬을 하여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 도둑맞은 얼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해보려고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한 젊은이는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모습이 똑같은 젊은이가 이 집의 아들인 자기 행세를 하며 의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기가 막혔어요. 더구나 집안 식구들도 모두 자기를 가짜라 여기고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집에 돌아온 젊은이는 마루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절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저놈은 틀림없이 둔갑을 한 여우거나 도깨비일 것입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만 누구 하나 상대해주는 이가 없었고 게다가 가짜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내놈이야말로 늙은 여우나 너구리가 둔갑한 놈이지 본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썩 물러가지 못하겠나 어쩌면 말소리까지도 똑같은지 젊은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얼굴에 난 사막이 손에 있는 흉터 까지도 똑같아 어느 한 곳도 다른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생일이나 어릴 때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아도 물어보아도 둘이 다 말 한마디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대답하자 젊은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기가 막혀 집안에 있는 세간이며 연장이며 물건의 수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가짜는 물건의 이름과 수 끝까지도 틀리지 않고 줄줄이 외다시피 말했지만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던 젊은이는 옳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는 진짜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가짜 아들을 진짜 아들로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할 수 없이 목적지도 없는 여행을 떠나 외롭게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산밑에서 새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새님은 젊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찧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제 모습을 누구에게 도둑맞았군. 젊은이와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 새님이야말로 자기를 도와줄 뿐이라 믿고 서슴없이 집을 쫓겨나게 된 까닭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절에서 공부할 때 손톱을 깎아서 어디에다 버렸소. 이에 절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냇물에서 자주 목욕을 하고 물가의 바위에 앉아 손톱과 발톱을 깎았지요. 그러고 깎은 손톱과 발톱은 그 냇물에 버렸습니다. 그럴 거요. 그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은 놈이 젊은이의 모습을 도둑질해 간 거요. 다시 집에 돌아가 보시오.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고양이를 한 마리 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가보시오. 고양이를요? 젊은이가 으아시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그 고양이를 가짜 젊은이 앞에다 불어놓으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잘 알게 될 거요. 젊은이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서 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가짜 젊은이가 자기 집인 듯이 으세대고 있었습니다. 왜 또 찾아왔나? 남의 집안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고 왔냔 말이야. 가짜 젊은이는 진짜 젊은이를 밀듯이 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짜 젊은이 앞에 소매 속에 고양이를 던져주었어요. 고양이를 본 가짜 젊은이는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야옹소리도 날카롭게 손살같이 달려가 그 사나이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것은 사람이 아니고 들쥐였어요. 들쥐가 젊은이의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고 젊은이의 모습을 도둑질해 갔던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에는 사람의 전기가 스며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들쥐가 쉽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동갑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부자의 신부 이야기는 스웨덴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유난히 탐욕스러운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것도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부자의 신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을 잘 나타내줍니다. 욕심을 부리고 예쁜 신부와 결혼을 하려 했던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탐욕을 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